설마 너 렉터다 자, 렉터 아란도르 물론 물론 영벽기를 제대로 안했던 나는 모르는 친구지만 제국군정보국? tunnel . . . . . . 클로바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 이봐 역시 그런가 철혈의 아이들 아주 중의력이 넘쳐나는 이름이지 물러요? 음, 물러나는구만 진짜 맹거다 휴 휴 역시 또 칼군무를 주는 말들과 함께 저거 아니면 보여줄게 없잖아요 자, 같은 날 19시 네, 1편 리마스터입니다 설마 또 나오냐 쟤놈의 음성변조 가짜는 음성변조 작품 共和国との紛争が始まり、あの男の隙を作れたはず。それが、この手へたらくだ。 しかし、この結果すらも、我々にとって今後有利に働く。あらゆるところで、楔を打ち込まれるリスクを意識させることでな。アイスメイデンにも、スケアクローにも、読み切ることはかなうまい。 あらゆるところで、次の一つの仕組みにあるのか、希望なくて、私たちはあらゆる人が、世に知らしめるためにある。 あらゆれそんな仕組みだよね。 あらゆるの。 아니, 사라가 또 이걸 보고 있었어? 설마, 클레어? 아니, 샤론이구나? 아, 나 왜 이렇게 이 시추에이션 자체가 웃기지?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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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거의 진짜 라이트 노벨에서나 불법한 연출이들이다. 아, 난 뭐 좀 말하기 전에, 아기 때문에, 아기 때문에 조금씩은 기관이 있었어. 2년 전까지 전의 일을 했을 때, 아기 때문에... 2년 전 전이... ...더 아니지... ...그걸 진짜 잘 모르겠지... ...이거는 지금의 흐름이기 때문에... 흠 푸면상으로 흠 보이네 은 track 저것만 잠수 honey 흑 열 confidential 폐 자, 2월 29일 화요일 여러분, 신세 많이 졌습니다. 그래요? 저는 솔직히 요즘에 책 읽은 지도 엄청 오래돼가지고 제즈도 가지 말라고 릴리 토마토, 여러 가지로 고마웠어 저희도 엄청 오래된 지도 엄청 오래된 지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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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열차포 차이 어려울 때 하지만 하지만 이렇게 말리도 결국 이미지는... 그래... 현태 알베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네. 예, 물론입니다. 왜냐면 메인 히로인이니까요. 심지어 플레이티넘 수저니까요. 잘 지내야죠. 땡. 아유, 그놈의 바람 진짜... 소설이 있지 않을까요? 퍼펙트! 다음번에 잘 지내야죠. 다음으로... 이 석상은 더더욱더 볼품 없어졌구만. 원래 볼품이 없었는데 한층 더 볼품 없구만. 누구야, 이거? 저, 황성 발프레임. 그땐이... 후속작에서 클레어라는 캐릭터 자체가 지워진거에요? 아니면 목소리가 안나오는거에요? 아니면 성우가 대체된거에요? 목소리가 바뀌었어? 씁쓸하구만 여기가 클레어 정도 캐릭터면은 아예 비중을 없애기에는 너무 꽤 비중이 있는 캐릭터라서 아 그래요? 아니 나같아도 물을거 같애 저런 그 부하가 있으니 나라도 물을거 같애 아무튼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던 노르드 고원도 끝을 했으니 아니 레그니츠 각가면 바키아스 아니 바키아스 아버지아니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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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미 팬들은 일본어 하실 줄 아는 분들은 다 하셨을 테니까요 그 트위치에서도 방송하신 분이 있을걸요 외국 스트리머들은 료 호군 따라 아이스 메이んと 오서래 라이테일도 와 모이질 아니 사실.. 그렇게 교활하지 안되대 아니 사실 그렇게 교활하지는 그렇게 교활하지 않던데 거의 이세기관에서 샌드백들아녀 얘가 제상이죠 지금 귀족들하고 이 이 제국에서 서로 귀족들하고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괜찮단다 그 정도로 생겼으면 그런 거 몰라도 돼 그 정도로 생겼으면 괜찮아 그래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서 소맥말러 가자 아하하 도모勝분みたいで 아니 우에가羨ましいです 텐이 무호 自由活達に振る舞えて 아마도私의ような 人間을 見習ってほしくはないんだが あとは そうですね 오즈ボーン最少の 力強さにも ちょっと憧れてしまいますね 昨年の帝国交通法の導入も 反対勢力を押し切って 強引に踏み切ったそうですが それ以来 動力者の事故が激減したとも聞いています 父上の信頼が熱いのも 頷けますよね 아 実際あれは 素晴らしい施策だったとは思う 帝都庁と協力しての キャンペーンなども 見事だった だが もう 兄様もセドリックも こんな昼間から 政治談義なんて セナビもいいところじゃない? 아니 아니 황족이니까 정치 얘기 안 하면 뭐하니 いや 僕たちも 15歳なんだから 早すぎるってことはないんじゃ そんなことより 宮殿のパーティーで もうちょっと 大胆に振る舞いなさい ダンスに誘われたくらいで 真っ赤になるなんて 情けないわ それを言わないでよ あの時のセドリックは ある意味 大人気だったようだが 母性本能を くすぐられたと 霊場方が 騒いでいたようだし まあ それ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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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る意味 ないで 어려 보이긴 あんで 姉の私より 可憐だったと 殿の方も 噂していたくらいですし さすがに それは嘘だよね そういえば ある意味 君の方も 今度の演誘会で 一緒に踊る相手は 決まったのかい ええ 주인공이야 そ、そうだよ 自分だって 公式行事でのダンスは ずっと避け続けてる くせに それですか あてはあるのですけど うまく誘えるかどう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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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れは驚いた そんな相手がいたのかい 그래요 うん 근데 그럴려만한 일이 있었으니까 これは 帝国時報あたりが 色々と騒ぎ立てそうだな あ、あるフィンが 公式行事で ダンスなんて やっぱり シダイメモンあたりの シソクだったりするの? うふふ まだ秘密です こやすだけ人じゃない 맞な まじるかよ そうそう 兄様 ね こんにちは 実は このあるフィンから 提案したいことがあるのですが ダンスなんて スマートザsemアストラリアライア リアここ ホロ ホロ 이제 드디어 브라더 콤플렉스의 끝을 보여주는 친구가 나오시는군 네, 얘가 주인공 여동생입니다 심지어 배가 다른 니도 여동생 그렇지, 아니, 피로 이어져 있지 않은 여동생 정말이야 이건 진짜 거의 120%의 플래그지 300%의 플래그지, 진짜 물론 제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LG가 고의상도로 보니까 못나 보이지? 기분 탓인가? 왜 이렇게 못나 보이지? 자, 7월 17일 토요일 아 여름이군 7월 중 토리스타의 도라인은 첫날을迎여 시칸 학원에서 학생服이 낯을때 낯을때 검의계적 스토리 뭐, 팔콤 스토리가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막장이라기보다는 팔릴만한 요소들을 일단 다 때려받고 논, 본 캐릭터들이 말해 그래서 캐릭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 할 때마다 얘 누구였더라 하잖아, 이제 얘 누구였지? 얘가 누구였더라? 어, 이렇게 되죠 인기가 있거나 팔릴법한 요소들은 일단 쳐박고 봐가지고 어, 넣고 봐가지고 이것저것 다 얘가 누구였지? 이렇게 되죠 나중에 한참 하다가 초반에 나왔던 애들 나오면 누구였지? 혹은 전작에 나왔던 애들 나오면 얘가 누구였지? 뭐 이런거 섬의 계적은 끝나겠죠 이제 근데 다른 나라 또 옮겨가지고 하겠지 공화국이라든가 자, 이제 아주 쓸데없는 수영연습을 할 때가 됐구만 잠깐 이 상황에서도 토끼기는 달고 있구만 어, 좋았어 이제 육판팡인가? 저기요 그래, 유시스랑 마키에스 잘 듣고 있어? 음? 역시 참 내가 해본 게임 중에 수영복이 이렇게 감흥이 없는 게임은 섬란카구라 이후로 저 오랜만이구만 섬란카구라도 대놓고 섬란카구라는 심지어 대놓고 그런 유 게임인데 아무 감흥이 없어 정말 진정이지 어, 여름에는 고원이 있는 호수에서 헤엄치곤 했던 모양이니까 부러워? 아하 아, 아니 딱히 들여다본 건 그, 그래? 에? 확실히 우라만 엘리엇은 조금 보기가 그럴 것 같아 어, 예전에 어렸을 때 흑염용이 튀어나온 흔적이야 아니 뭐 흥이하긴 대놓고 있는데 어, 이건 옛날부터 했던 흉터야 자, 꽤 옛날 이른 모양이라 언제 생겼는지도 기억나지 않아 흠흠흠 그, 본 적이 봉, 이런 스타일의 남자 몸모델링이 딱 그, 플스 1으로 나왔던 메탈기어 솔리드 1이 딱 이런 남자 몸모델링이었는데 이런 느낌이었어 흠흠흡흠 여기다가 그림으로 복급만 좀 더 선명하게 쑥쑥쑥쑥 그으면 딱 똑같아 빨빨빨빵 빨빨빨빵 음! 아, 빨라! 빨라!